이라고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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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 온대 9시 뉴스입니다 그렇구나 대피소로 가요 9시 뉴스입니다 1시간 뒤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 큰일인데 대피해 주세요 1시간 뒤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 대피해주세요 야 태풍 온대 다시 알립니다 야 우리 집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에이 설마 태풍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 집 괜찮겠지? 걱정되네 이거 큰일 났는데? 어쩌지? 차들 뒤집힌 거 좀 봐 아이고 같이 자네들을 치우고 마을을 다시 재건합 뿜마사야요 벌써 당연히 다시 재건해야죠 이러니 좀 부족하네요 제가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해볼게요 됐어요 이제 마을을 재건할 수 있어요 하... 너무 다행이다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 빨리 가서 마을을 다 재건하자 화이팅 드디어 우리가 힘을 합쳐 마을을 구해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곳에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으... 저희가 결국 이겨냈네요 결국 이겨냈이 연기가 몇 한번 Means 확인중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요 넓은 여지가 없지 알았을까? 다 via